자 20번 문제 보기 앞서서 밑에다가 요거 좀 내용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섬들이 열저져 있는 걸 열도 라고 하죠 열도 근데 우리 지구학원에서 열도가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 게 첫 번째가 호모양으로 섬들이 열저져 있다 호상열도가 있죠 그 다음에 열점 부근에서 섬들이 열저져 있는 거를 요건 그냥 열도라고 불러 열점 부근의 섬들을 호상열도라고 한다 그럼 무조건 틀려 이것도 주의하시고 근데 이제 호상열도하고 열점 부근의 열도는 좀 차이점이 있어 일단 첫 번째 호상열도도 섬들이 좀 이렇게 특정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잖아 근데 호상열도의 섬들의 배열 방향은 누구랑 나란하게 배열된다 그래 판의 경계인 해구하고 나란하게 배열된다 그래 자 한번 써보자 얘는 항상 해구하고 나란하게 섬들이 배열이 돼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해구를 하나 그려봐 해구 판의 경계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동선 한복 이렇게 북쪽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라고 하고 그러면 섬들이 항상 해구하고 나란하게 이런 식으로 섬들이 배열되어 있는 게 호상열도의 특징이야 그럼 아까 우리 1교에서 얘기했지만은 섭입형 경계자나 해구는 양쪽에 밀도가 다른 판이 있지 그럼 이렇게 호상열도가 있는 이쪽 판은 밀도가 큰 판이야 작은 판이야 얘네들 밀도가 무조건 작은 판이지 그치?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아까 1교에서 했던 거야 이 섭입형 경계에서 주로 분출하는 마그마 무슨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해서 만들어진 화산섬이잖아 그럼 얘네들은 화산섬에 화산섬을 구성하는 암석의 종류는 주로 안산암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치? 자 근데 이제 열전부근의 열도를 봐보자 열전부근의 열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동서남부근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하자 그럼 열전부근의 섬들이 배열된 방향은 누구랑 나란하게 배열돼? 판의 이동 방향과 나란하게 배열되지 요건 판의 이동 방향과 나란하게 배열돼요 근데 이거 판의 이동 방향이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판이 이동하고 있다 진짜 섬의 배열방향을 가지고 그래서 문제 여기 A하고 B 이렇게 두 지점이 나왔어 그럼 A하고 B 중에 열점이 위치한 곳은 어디가 돼? 판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 그럼 A하고 B 중에 열점이 위치한 곳은 당연히 B가 돼야 되지 항상 섬들이 배열되어 있을 때 판의 이동 방향은 열점에서 가까워지는 쪽이야 멀어지는 쪽이야? 열점에서 멀어지는 쪽 알겠죠? 그게 판의 이동 방향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열점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열점은 우리가 플룸 구조론에서는 항상 플룸 상승 하강류 중에 뭐랑 관계있죠? 플룸 상승류랑 관계가 있지 플룸 상승류 그럼 플룸 상승이 일어날 때 마그마가 생성되는 종류는 멘틀물질 상승, 압력 감소 이거랑 관련이 있잖아 그럼 이건 마그마의 종류 중에 현무암질이야? 안산암질이야? 위문암질이야? 현무암질 그게 분출해서 열점 부근의 열도를 형성하지 그럼 아까 호상열도는 주로 안산암인 반면에 열점 부근의 열도를 구성하는 화산암의 종류는 뭐가 되겠어? 이건 현무암이 돼야 돼 그럼 얘하고 얘 중에 SIO2의 함량비는 누가 크다? 얘네가 SIO2의 함량비가 크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열점 부근의 화산섬들 있지? 열점 부근의 열도를 구성하는 화산섬들의 나이는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나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 열점 부근에 있는 화산섬 열점에 가까울수록 얘네들은 나이가 많아 적어 나이가 적고 열점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점점 많아지잖아 열점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증가하는 게 열점 부근의 열도의 화산섬의 나이의 특징이지 근데 호상열도는 봐봐 여기서 섭입이 일어나다가 마그마가 생겨서 터질만한 때가 되면 터지는 거야 그럼 얘는 이 방향으로 터지는 거야 이 방향으로 터지는 거야 그냥 지가 터지고 싶을 때 터지는 거야? 그럼 지가 터질만 하면 터지는 거야 그럼 호상열도는 어떤 특정 방향으로 터져야 되는 순서가 없잖아 그러니까 호상열도는 화산섬들의 나이에 특정한 경향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한쪽 방향으로 나이가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알겠어요? 그걸 생각을 하고 이제 20번 문제를 보세요 자 20번 자 그림 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밑줄 쳐봐 음 A하고 B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데 그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판 A하고 B에 화산섬들을 주고 화산섬의 절대연령하고 화산섬의 위치를 함께 나타낸 것이고 나는 PP-구간에서의 지진파 단층 촬영 지진파의 속도 편차 준 거야 그걸 나타낸 건데 오호호호 이 판의 경계가 발산 수련 보전 중에 어떤 건지도 안 줬는데 얘네들은 지금 섬들의 배율 방향이 판의 경계하고 날아나진 않지 절대 호상열도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어? 이 A에 있는 이 섬은 판의 경계하고 날아나게 배열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지 아 그럼 요게 무슨 열도야? 요게 호상열도가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호상열도가 위치한 판 A는 B보다도 밀도가 큰 거라고 작은 거라고 밀도가 작은 거라고 요거 찾아야 되고요 음 그러면은 얘네들은 호상열도가 아니면은 열전 부근에서 형성된 화산섬들이 열저져 있는 거야 그럼 요게 이제 판의 이동 방향이 되는데 아래쪽이 나이가 적지 그럼 판의 이동 방향은 아래쪽이 위쪽이야? 위쪽으로 이동해야 돼 그러면은 얘도 같은 방향이니까 위쪽으로 이동해야 돼 근데 호상열도가 발달하는 거는 이건 해구란 얘기네 발산이야 수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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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열점의 비치 보자 여기 섬들의 나이 위로 갈수록 나이가 점점 많아지지 그러면은 열점은 맨 밑에 있어? 위에 있어? 자 아래쪽에 점 찍어보자 여기에 열점이 있어야 돼 어? 야 열점은 플룸 상승류라며 그럼 플룸 상승류가 나타나는 지역은 같은 깊이의 온도가 주변보다도 높아나자 높아야 되겠지 온도가 높으면은 지진파의 속도하고 온도는 무조건 비례 반비례 반비례니까 여기는 속도가 주변보다도 낮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근데 야 우리 밀도가 큰 판이 작은 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베니오프대 있지 베니오프대는 밀도가 큰 판 아래 있어? 작은 판 아래 있어? 작은 판 아래? 그러니까 여기에 베니오프대가 있을 거야 근데 요것도 우리 개념이랑 자료 분석에서 했는데 베니오프대를 가로질러가지고 여기에 온도를 보면은 얘는 지구 표면에 있던 원래 차가운 판이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베니오프대는 같은 깊이의 주변보다도 온도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온도가 낮으면 얘는 주변보다도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걸 이제 나번 자료 같이 비교해 볼게 나는 지금 P하고 P다시를 가로질러서 보는 거지 자 여기가 P야 잘 보이게 여기가 P다시야 그럼 P다시 아래쪽에 뭐가 있었다고? 열점이 있었다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 속도 편차 봐봐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온도로 바꿔볼게 주변보다도 온도가 높은 지역 근데 여기 색깔 요런 거 한번 봐볼게 여러분들 색깔에서는 약간 까만색으로 돼 있을 거야 근데 여기 색깔이 이쪽으로 가면은 지진빡이 속도 편차 플러스지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네 주변보다도 온도가 어때? 낮은 지역이란 얘기야? 아하 화살편매 볼까? 이렇게 섭입이로 나오겠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열점 부근의 열도하고 호상 열도하고 판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할 때 수렴형 경계의 이동 속도 판단하는 거랑 열점 아래쪽이랑 섭입형 경계 아래쪽에 지진파의 속도 분포를 온도랑 비교하는 이 모든 내용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한 제가 보기엔 정말 잘 만들어진 문제예요 알겠어요? 아 비우지마! 나 천생 맨만에서는 제 눈에 차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는 워낙 문제를 많이 봐가지고 어? 근데 이렇게 문제 만들기 문제 하나에 이렇게 꼼꼼하게 다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요 제가 그래서 이 문제 만든 친구 되게 칭찬했어요 아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나는 우리 출제팀하고 같이 문제 출제해가지고 저한테 오면은 제가 이제 문제의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수능에 적합하도록 저는 이제 아주 매끈하게 재구성을 시키죠 근데 이건 처음 가지고 왔을 때 되게 한 방에 구성 되게 잘 된 문제예요 그럼 생각 안 드세요? 고개 끄덕여줘 빨리 고마워 자 24분만 조금 집중해서 봐주세요 24번이 좀 약간 자료 구성이 복잡해요 자 상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이제 해령 A하고 B가 있어 여기도 해령 A하고 여기도 해령 B가 있는데 그 해령 A하고 B가 몇 킬로 떨어져 있어요? 일단 100km 떨어져 있는 거 확인하세요 변환단층인 것이죠 변환단층 그리고 이제 판 P하고 Q가 있어 여기가 판 P고 여기가 Q거든요 자 판 P하고 Q를 포함한 어느 지형에서 나타나는 현재 밑줄 쳐보자 판의 이동 속도야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판의 이동 속도야 그럼 해령이 안 움직이면 이게 확장 속도가 되겠지만 해령이 이동하면 판의 이동 속도하고 확장 속도가 좀 다른 걸 거야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표는 해구 C 있지? 아 해령이 이동하듯이 해구 C도 이동하나 봐 근데 해구 C가 이동하는 속도는 얼마? 4의 속도로 서쪽이니까 서쪽으로 4로 이렇게 해구 C가 이동할 거야 해구가 움직이는 속도야 자 근데 이제 400만 년 후에 A하고 B는 동시에 C에 섭입되어 소멸한다 일단 400만 년 동그라미 쳐보시고 눈에 잘 보이게 자 이 해령하고 해구는 지금 떨어져 있지 400만 년 후에는 이 해령이 이 해구하고 만나서 해구 밑으로 들어가버리면서 해령도 소멸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 사이의 냉파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 B만 파고 들어가서 소멸하는 게 아니라 현재 A하고 B는 100km 떨어져 있지 근데 400만 년 후에 이 A도 해구하고 만나서 섭입해서 소멸해버리는 거야 그럼 결국 400만 년 후에는 A, B, 해구 C가 어때? 붙어버리게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럼 일단 첫 번째 A하고 B는 현재 100km 떨어져 있지 근데 400만 년 동안에 A하고 B는 이 100km의 거리가 어떻게 돼? 사라져버려 그리고 이 해령 A하고 해구 이 해령 B하고 해구도 400만 년 동안에 이 사이의 거리가 어때?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설명 보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단서 봐봐 일단 밑줄 해령 A하고 B에서는 각자 고지구자하게 줄무늬는 해령을 축으로 대칭이라 무슨 의미냐? 확장 속도가 동일하다 그 다음에 밑줄 쳐보자 해령 A하고 B가 이동하는 방향은 어때? 서로 반대로 이동한대 해령 A하고 B가 반대로 이동한대 그럼 생각해봐 야 해령 A하고 B는 400만 년 후에 두 개가 붙어야 되지 그럼 해령 A하고 B는 접근해야 돼? 후퇴야 돼? 접근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그게 해석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그림에다 화살표 같이 해보자 A하고 B는 각자 확장되는 속도가 있을 텐데 각자 확장되는 속도가 양쪽은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건 이제 판회이동 속도가 V로 안 나왔잖아 그럼 요거부터 해석을 해볼게 그럼 요것도 자 밑에다 화살표 해봐 해양지각이 확장되는 속도는 요 두 개가 똑같아요 그치? 근데 판회이동 속도가 얘는 4가 됐고 얘는 1이 됐지 그러면은 해령이 어느 쪽으로 이동해줘야 돼? 해령이 왼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돼 그럼 요 두 개 더한 게 4가 되고요 이거 뺀 게 1이 돼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요 부분만 하면은 요게 이제 순행에서 20번으로 나왔던 딱 그 형태가 되죠 요거 이제 계산을 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해보세요 계산 결과는 바로 써볼게 그럼 여기서 해양지각이 확장되는 속도는 2.5가 나와야 되고요 해령이 이동하는 속도가 1.5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령 있지 요거는 왼쪽으로 1.5의 속도로 움직여 그럼 이제 요 해령 A를 해석을 하자 해령 A도 해양지각이 확장되는 속도는 얘네끼리는 똑같은 거야 얼마일지는 아직 모르지만 근데 요 판의 이동 속도가 하나는 5고 하나는 V지 아직은 확장 속도를 못 구해 근데 해령 A하고 B는 현재 100km 떨어져 있지만 400만 년 뒤에는 두 개가 만나지 아 그러면은 일단 이것 두고 해볼게 해령 A하고 B가 서로 가까워져야 되는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얘네들은 400만 년 동안에 400 곱하기 10의 4승 년 동안에 100km를 가까워져야 된다고 100 곱하기 10의 5승 cm를 하면은 그냥 제가 계산할게요 A하고 B는 1년에 2.5cm씩 가까워져야 돼요 1년에 2.5cm 근데 해령 A는 지금 왼쪽으로 1.5의 속도로 접근하고 있지 그럼 해령 B가 오른쪽으로 얼마의 속도로 접근해야 되겠냐 1cm의 속도로 접근해야 두 개는 1년에 몇 cm씩 가까워져 2.5cm씩 가까워질 수가 있어 이해되세요? 어? 자 그럼 이제 요 해령 A에서 해양지각의 확장 속도를 X라고 해보자 X? 어? 야 그럼 요 5라고 하는 속도는 X에서 1을 더해줘야 돼? 빼줘야 돼? 빼서 5가 되는 거잖아 확장 속도가 6이구나 6이구나 그럼 요 왼쪽에 있는 판은 6에서 1 빼니까 5가 되지? 그럼 V는 얼마가 되겠냐? 그렇지 6에다가 1 더하니까 요거는 확장 속도가 7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부하고 여기 해령이 얼마큼 가까워지는지 보자 자 여기 해령 왼쪽으로 1.5의 속도로 움직이지 근데 해부도 역시 왼쪽으로 4의 속도로 움직이지 그러면은 두 번째로 해령 B하고 해구 C가 접근하는 속도는 1년에 얼마의 속도로 접근하겠냐? 2.5의 속도로 접근하잖아 그러니까 물체라고 생각해봐 1의 속도로 멀어지는데 뒤에서 4의 속도로 쫓아간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접근한 속도는 1년에 2.5cm씩 가까워지는데 여기서 시간이 몇 년이 지나? 400만 년이 지나면은 A하고 B가 딱 붙어버리지 그렇지? 그러면 해구 C가 400만 년 동안에 해령 B를 쫓아가는 속도가 현재 해령 B하고 C가 떨어져 있는 거리야 요거 이제 숫자 계산해보세요 요게 100km로 나와요 알겠어요? 오 그러면은 현재 해령 B하고 해구 C도 역시 몇 km 떨어져 있어? 100km 떨어져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400만 년이 지나잖아 해령 A는 해구 C하고 만나 역시 400만 년이 지나면 해령 B도 해구 C하고 만나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요 있던 해양지각들은 해구로 섭입돼서 없어지는 건데 그럼 요 판 P의 해양지각이 소멸하는 거는 자 요거까지 계산해보니까 판 P는 현재 해령하고 해구 사이가 몇 km 떨어져 있어? 200km 그럼 P는 400만 년 동안에 200km 두께의 해양지각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리고 요 Q는 400만 년 동안에 몇 km 해양지각이 사라지는 거야? 100km가 야 그럼 똑같은 400만 년 동안에 소멸한 해양지각의 두께는 P하고 Q 중에 누가 더 커? P가 더 크지 몇 배? 두 배? 해양지각의 소멸 속도는 P가 Q의 몇 배다? 두 배다 이해되세요? 오늘 했던 거의 종합적인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자 그럼 보기 볼게요 자 기억번 V가 왜 7인지 이해되세요? 리은번 현재 B 해령 B하고 해구 C 사이의 거리가 왜 100km가 되는지 계산 이해되시죠? 그 다음 디귿번 P가 소멸하는 속도가 Q가 소멸하는 속도의 왜 두 배가 되는지 역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해가 되는 것 같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해보셔야지 확실히 이해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감사합니다.